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화제가 되는 이 슈퍼스타들이 요즘 미국에서 살생부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단두대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 케이팝 스타들이 이런 캔슬컬처에 바로 저격이 돼서 팔로워를 수만 명을 잃은 사례가 있어요. 만약 한국을 이해하고 싶다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내가 밑에 적는 다섯 편의 책과 한 편의 영화를 봐라 라고 추천을 하는 오늘 첫 번째 소식 우리 코너에서도 자주 거론됐던 미국의 글로벌 스타들입니다. 테일러 슈프트 거의 우리 고정 게스트죠. 저스틴 비버 셀레나 고미즈 이렇게 지금 이 세 스타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제가 띄워드리고 있는데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 화제가 되는 이 슈퍼스타들이 요즘 미국에서 살생부의 이름을 올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디지털 단두대에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여파가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BTS나 블랙핑크와 같은 글로벌 케이팝 스타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디지털 단두대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오늘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단두대라는 단어가 이름만 들어도 좀 살벌하긴 하네요. 프랑스 혁명이네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어디서 단두대가 나온 거냐. 미국 MBC 뉴스에 어제자 보도 기사를 제가 띄워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기호틴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베르사유의 장미. 그렇죠. 디지털 기호틴이라고 이제 영어로는 써 있는데 그 프랑스 혁명 때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인을 처형할 때 쓰던 그 단두대를 뜻하는 말이 기호틴이죠. 그래서 디지털 기호틴을 이제 한국어로는 디지털 단두대라고 이제 용어를 번역해서 쓰고 있는 건데 헤드라인을 먼저 보시면 SNS 이용자들이 가자지구의 전쟁에 대해서 침묵하는 유명인을 골라서 차단하고 있다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일러 스위프트, 저스틴 비버 이런 유명 배우 인사들이 디지털 단두대 위에 올라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정확히 표현을 해드리자면 요즘 미국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일어나는 참혹한 전쟁 상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유명인들을 골라서 SNS 상에서 이들을 차단하는 거예요. 차단하고 기존에 팔로우하고 있으면 언팔로우하고 이렇게 하는 운동을 이른바 디지털 기호틴, 디지털 단두대 운동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합니다.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차단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언뜻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큰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SNS 계정 띄워드렸잖아요. 팔로워 수가 몇백만 명 규모가 아니에요. 이들은. 4억 명이랍니다. 미국 인구가 4억 명인데. 그러니까요. 거의 미국 인구 수준의 팔로워를 가지고 있는 이 셀럽들이 사실은 이 SNS 팔로워 숫자가 곧 파워고 돈이고 출연료고 영향력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많은 사람들의 운동으로 줄어든다면 이들 입장에서는 정말로 직업적으로 단두대 위에 올라와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몇 년 전부터 캔슬 컬처라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제 너 불매야. 네가 하는 어떤 행동과 발언 때문에 불매야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 이 사람 나온 콘텐츠 이제 안 볼 거야. 그렇죠. 라고 해버리면 사실 그 돈 내는 사람들이 제작하는 사람들이 안 쓸 거 아니에요. 그 셀럽을.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약간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비자 운동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맞아요. 이게 뭔가 지금 맥락을 거슬러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셀럽들한테 팔레스타인 상황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라. 구체적으로는 반전 메시지를 내라. 가만히 있지 말라. 이런 압박이 있는 거죠. 맞아요. 윤준형님께서 굳이 침묵하는 걸로 차단까지 해야 되냐. 잘못 말하면 나라 퀴즈쇼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셨는데 미국 네티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캔슬 컬처가 일종의 그런 불매운동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들을 차단하면서 그 SNS상에 해시태그 블록아웃 2024 이렇게 쓰는 게 지금 유행인데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 이 해시태그를 검색을 하시면 이런 결과물이 지금 띄워드리는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어떤 이미지냐. 보이시죠. 어떤 셀럽들의 얼굴이 이렇게 뜨고 스탑 서포팅이라고 나와요. 이들이 더 이상 지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렇게 빨간색 화면에 지금 이 팔레스타인 상황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셀럽들의 이름이 쭉 명단으로 적혀 있습니다.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너무 유명한 배우들이 있어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브루노 마스, 비욘세, 빌리 아일리시 이렇게 전 세계급의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유명인들이 쭉 나오는데 뭐 적혀져 있는 문구들을 좀 자세히 보면 아주 그 행동 강령이 정확히 적혀 있어요. 이들을 소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단순히 차단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SNS에서 이들의 계정을 신고해라. 침묵하는 것은 인종 학살에 동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들이 폭력적으로 인종 학살에 동조했다고 신고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고를 하고 차단을 하면 SNS로 인한 창출되는 그 수익이 정지될 수 있다. 그 수익을 정지되게 만들자라고 행동 강령을 적어두기도 했습니다. 지금 방구석 시청자님은 존내눈처럼 반전 목소리를 당당히 내야지라고도 보내주시고 이림님은 반전 목소리 내주면 참 고맙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비난하기는 또 힘들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시거든요. 목소리 내든 말든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왜 강요를 하냐 이런 댓글도 있네요. 람님이 얼마 전 있었던 맷갈라가 비판을 받고 있다. 란이가 있는데 바로 이제 비슷한 내용 준비해왔죠. 그렇죠. 이런 이야기가 사실은 계속 지속적으로 전쟁이 발발된 이후에 있긴 했잖아요. 반전 메시지를 유명인들이 내줬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있긴 했는데 이렇게 한 번에 폭발하게 된 구체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람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얼마 전에 있었던 2024년 맷갈라 이벤트인데 이 맷갈라라는 이벤트 아마 한국 연예인들도 종종 출연을 하면서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니. 맞아요. 제니도 갔었고 로제도 갔었죠. 블랙핑크에. 미국의 유명 잡지 보그 아시죠? 그 보그에서 매년 뉴욕으로 전 세계에 유명인을 싹 불러 모으는 행사를 합니다. 이게 명분은 자선 이벤트인데요. 그건 정말 약간 명분이고 전 세계적인 셀럽들이 누가 누가 더 멋지고 특이하고 화려하고 비싼 옷 입고 오나 이걸 보여주는 패션을 굉장히 특이한 패션을 보여주는 그런 초대형 행사예요. 그래서 사진이 정말 많이 뜨거든요. 맞아요. 사진이 항상 매년 화제가 되고 가장 많이 공유가 된 사람이 그때 맷갈라의 승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만약에 맷갈라의 이 사람이 초청을 받는다? 그럼 저 사람은 글로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다. 그렇죠. 인증을 받는 것 같은 그 정도로 유명한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작년에 이어서 블랙핑크 제니가 우리나라 인물로서 셀럽으로서 이렇게 참여를 해서 국내에도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된 걸로 화제가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영상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렇게 헐리우드 셀럽, 케이팝 셀럽 모두가 총출동하는 데다가 저런 드레스가 기본 평균 가격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악세서리들도 워낙 비싼 걸 많이 하고 나오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자리이기도 하는데 사실 올해는 조금 다른 의미로 언론의 관심이 더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뭐였냐면 이 맥갈라가 뉴욕에서 개최되는 날 이스라엘에서 가자 남부도시 라파에 대한 군사 공격 계획을 발표한 날과 또 겹쳤기 때문인데요. 행사가 막 이렇게 뉴욕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바로 그 행사장 앞에서는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것과 같은 이 친팔레스타인 시위대가 가자 전쟁 종식을 요구하는 시위를 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위를 열고 있는데 좀 제압당하고 있네요. 맞아요. 현장에서 체포된 인원도 꽤 있었다고 하고 그 사진으로 보듯이 지금 규모가 꽤 커 보이죠. 이 길을 다 점령할 정도의 큰 행진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에 연행되기도 하면서 좀 심각한 상황이 이어졌고 그러니까 뭐 언뜻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아비규환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게 맥갈라 연회장 밖이었다. 그러니까요.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거죠. 완전히 한쪽에서는 그냥 이 포토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한쪽에서는 막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행사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사람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반전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상황이었는데 이 현장에서 이제 네티즌들의 대중들의 분노를 촉발시키는 한 영상이 찍히게 됩니다. 이 영상이 문제였군요. 맞습니다. 맥갈라에 참석했던 유명 모델이자 틱톡 스타인 헤일리 칼릴이 자신의 SNS에 어떤 영상을 올리냐면요. 그러니까 본인의 그 의상 컨셉이 프랑스 마리 앙뚜아네트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굶주림에 지쳐있는 군중들, 군중들에게 했다고 알려졌던 그 유명한 한 마디 있죠. 한 대사 있죠. 그렇죠.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라고 했던 그 말이 있는데 이 대사를 장난스럽게 립싱크하는 영상을 맥갈라 현장에서 마리 앙뚜아네트 복장을 입고 올린 거예요. 그 영상이 이제 지금 삭제가 돼서 볼 수가 없는데 그 영상 뒤로 이제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나와요. 본인은 이제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고 마리 앙뚜아네트를 따라 하는데 뒤로는 이제 일반 시민들이 쭉 보이는 그런 아이러니한 영상이고 그런데 행사장 한편에서는 전쟁을 종식하자 이렇게 목숨 걸고 외치는 시위대가 있는데 또 한 유명인은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약간 시위대를 조롱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업로드했으니 이 영상에 대중의 분노가 모여서 폭발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모델은 내가 무지했다. 난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사과 영상을 업로드했어요. 그리고 난 조롱할 의도가 없고 그냥 이게 유행하는 것 같아서 찍었을 뿐이다 하면서 했는데 그래도 지금 이 여파가 잠잠해지지 않고 이 디지털 단두대 운동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은 아니 이런 사람들은 대중의 관심으로 그렇게 비싼 옷을 입고 그렇게 유명해졌고 돈을 버는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전쟁의 참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너네들은 뭐 수천만 원짜리 드레스 입고 패션쇼나 하고 있냐 뭐 이런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훌륭한 님도 인기롤 먹고 사는 유명인은 사회적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의견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안 그래도 지금 그 시위대와 행사장 안에 장면이 데뷔가 되는데 이 영상이 딱 트리거가 된 거잖아요. 맞아요. 이 영상을 올렸던 모델의 팔로워 수가 정말 줄었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 모델이 틱톡에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맷갈라 이벤트에 참여를 하면서 팔로워가 천만 명을 넘었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가 천만 명 넘었습니다 축하합니다라는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맷갈라에서 문제가 된 영상을 업로드한 후에 사람들이 막 우르르 차단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루가 안 되어서 10만 명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만 명에서 990명으로 떨어졌다고 하고요. 여전히 많긴 하네요. 여전히 많긴 하지만 사실 그 10만 명이라는 숫자가 24시간 안에 없어졌다고 하고 그리고 맷갈라에 참석했던 다른 셀럽들도 하루에 수천에서 수만 명씩 팔로워를 잃는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살생부 명단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반전 메시지 안 냈다라고 사람들이 벼르고 있는 그 셀럽들 중에 약간 눈치 보듯이 한두 명씩 이제 메시지를 업로드하는 셀럽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꼭 그런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꼭 그것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미국의 유명한 가수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리조의 인스타그램에는 하필 이 맷갈라 사건이 있었던 그날 당일에 처음으로 본인 SNS에 아, 가자지구나 팔레스타인의 단체에 후원하자라는 영상을 공개적으로 처음으로 올렸고 또 유명 인플루언서인 크리스 홀슨도 그날 당일에 같은 단체에 후원하자라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다고 합니다. 좀 우프긴 하네요. 뭔가 반전 메시지를 안 내는 쪽은 팔로워를 잃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부랴부랴 마치 등 떠밀듯이 그래서 반전 메시지를 내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디지털 단두대를 바라보는 현지의 사람들 반응도 궁금해요. 지금 우리 댓글 반응도 좀 분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이슈에는 언행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분들 의견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유명인이니까 오히려 이런 의견을 더 내야 된다라는 분들도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닐리리님은 한편으로는 그들의 디지털 단두대의 운용 또한 존중할 만 하지만 무조건 인종차별로 계정을 신고하라는 건 좀 그렇다라는 쪽도 있고요. 요구할 수 있다라는 쪽도 있거든요. 전우진님 반전 소리 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 정도 글로벌 스타라면 무게를 안아야죠. 마이클 잭슨이 그립군요. 힐 더 월드. 침묵도 자유 불매도 자유라는 의견도 있는데 미국도 이렇게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실 전쟁이 중요한 거지 유명인을 비난하는 것에 집중하면 안 된다. 유명인을 비난한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건 아니다. 이런 반대 의견도 있고 또 반면에 실제로 유명인들이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면 후원금이 금방 찬다고 하거든요. 이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나서줘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양쪽으로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맥락이 좀 있는 게 미국에서는 지금 또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반전 시위가 엄청 크게 일어나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뉴욕타임즈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예 이걸 실시간으로 전국에 있는 캠퍼스 시위 상황을 보도를 업데이트를 해주고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심해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맥갈라 사건이 있기 전에 미국 전역의 대학가에서 문자 그대로 정말 들불처럼 이 반전 시위가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달 18일 이후로 미국에서 시위로 체포된 학생이 전국에서 2,500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특히 미국 대학은 졸업식이 5월부터 시작을 해요. 5월과 6월 동안 졸업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졸업식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고 연사도 있고 주목이 많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졸업식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반전 시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옷을 같이 단체로 맞춰 입기도 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아예 졸업식을 안 하는 걸로 시위에 그걸 보여주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연사가 나오잖아요. 연사가 친 이스라엘 인사가 나온다. 이러면 졸업식을 거부하기도 하고 지금 뉴욕타임스 보도로 미국의 유명한 명문대 중에 하나인 듀크 대학교의 졸업식 시위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모자를 쓴 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반전 플랜카드를 들고 졸업식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는 단식, 학생들이 단식 농성을 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계 인사가 졸업식에 오면 안 가겠다. 이런 보이콧 움직임도 있다고 하고요. 이게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수들도 참여를 하고 있는 게 화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대학가에 있는 교수진들이 본인이 어렸을 때, 청년의 시절에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반전 시위를 했던 그 세대들이 교수가 됐대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아예 현상을 분석을 하면서 베트남 전쟁 반전 시위를 해서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베이비봄 세대의 교수들이 오늘날 학생들의 반전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기사를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반전과 연대 유언 시가 진행되긴 하는데 소규모인 것 같다. 미국은 왜 그렇게 클까라고 하시는데 지적해주신 것처럼 미국은 실제로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실제로 네타냐후 총리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미국의 눈치를 어느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차이도 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어쨌든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셀럽들이 이렇게 디지털 단두대에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 케이팝 아티스트들도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앞도크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 친이스라엘계 기업이다라고 분류가 되는 기업들 중에 맥도날드와 스타벅스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해당 두 기업의 광고 프로모션을 진행했던 혹은 본인의 라이브 방송에서 해당 두 기업의 식품을 섭취를 했던 그런 케이팝 스타들이 이런 캔셀컬처에 바로 저격이 돼서 팔로워를 수만 명을 잃은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소위 불똥이 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정말 모르고 이렇게 음료를 마셨겠지만 엔시티의 멤버도 그런 일이 있었고 가수 전소미 씨도 그런 일을 겪었었는데 이렇게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이미 가져버린 케이팝 셀럽들이기 때문에 이 여파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두 달여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BTS의 소속사 하이브의 미국 법인 CEO가 지금 사진 띄워드리고 있는 중앙에 있는 스쿠터 브라운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에요. 미국에서. 이 사람이 대표적인 친이스라엘계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가자지구 전쟁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던 인물인데 BTS의 해외 팬들이 그를 사임하지 않으면 그를 해임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BTS를 소비하지 않겠다. 이렇게 시위 트럭을 한국까지 용산 사옥 앞까지 보낸 적도 있다고 하거든요. 사실 그 케이팝 스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게 좀 익숙하진 않은 것 같거든요. 한국은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BTS가 UN 총회에서 연설하고 공연했을 때는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게 굉장히 첨예화에 관련이 주다 보니까 우리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뭔가 입장을 내기도 되게 애매한. 그러니까요. 그런 사이 될 거예요. 하지만 영향력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으니까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케이팝 아티스트들 소셜미디어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댓글에 다 이 이야기로 도배가 되어 있어요. 한글 댓글보다는 아마 영어나 다른 이제 좀 더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약간 뭔가 입장을 또 요구한다고 하면 사실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테일러 스위프트도 익숙하긴 하지만 뭔가 그래도 원나라의 셀럽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셀럽들이 저런 상황에 처한다고 했을 때 그런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저는 사실 정우성 씨 생각이 계속 나기도 하거든요. 정우성 씨가 UN 난민 대사잖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속적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 되게 다들 아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라고 그 메시지를 긍정적으로 있는 거랑 별개로 하지 않으면 욕한다.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이거 티토크에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눠봅시다. 우리 K-POP 스타들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박수정 PD, 조석연 PD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못한 게 있습니다. 오늘 아주 자연스럽게 마치 하나만 준비한 것처럼 끝났지만 사실 두 번째 소식이 있었는데 그런데 오히려 이거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좀 나라 퀴즈쇼스러운 그런 발언도 있고 해서 아 그랬어? 우리 아까도 충분히 나라 퀴즈쇼던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이코노미스트가 영국의 잡지잖아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에서 원래 이 기사를 보려고 제가 들어갔던 건 아니었고 여기서 한국의 노인빈곤율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깊은 취재를 했길래 그 기사를 읽다가 밑에 이제 최근에 더 최근에 나온 한국 관련 뉴스 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며칠 전이거든요. 5월 10일 기사인가 이런데 그러니까 제목만 보시면 사우스 코리아를 이해하다 혹은 이해해보자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될 것 같은데 A success story with a dark side 그러니까 뭔가 어두운 면이 있는 성공 사례인 대한민국을 한번 이해해보자 라는 거잖아요. 이거 못 참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첫 문장만 이 헤드라인만 딱 읽으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요. 대한민국은. 그렇죠. 우리가 뭐 언더스탠드 뭘 해보자 라고까지 기사를 쓸 정도면 사우스 코리아에 대해서 그러면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무엇일까가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저는 그 밑에 빨간 줄에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 게 왜 문화적으로도 성공했을까 이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빨리 성공한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동시에 경제성장과 문화성장을 어떻게 동시에 할 수 있었는가 뭐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나 봐요. 외국인들이. 성공 비결이 궁금한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공의 뒤에 있는 찐 스토리. 그러니까 뭔가 그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 이렇게 화려하고 인기가 많은 그런. 그러니까 다크사이드라고 하잖아요. 그런 한국 말고 그 안에 들어있는 뭔가 진짜 역학관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이 기사의 맨 뒷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자신의 자녀가 어프스프링이 BTS 팬인 사람들은 꼭 읽어봐라. 읽어봐라.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데 실제로 요즘에 그 10대 자녀들이 케이팝을 케이팝이나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데 성인 부모는 이해를 못해서 아예 그 포인트를 못 잡는 거예요. 뭘 좋아하는지. 뭐가 그랬죠. 왜 걔를 좋아하니. 그 BTS를 왜 좋아하니 하는데 이제 그거를 궁금해하는 어른들에게 이 기사를 이제 추천한다. 라고 써있었고 뭐 있었는데 어쨌든 또 재미있는 얘기가 밑에 또 있었는데 좀 그러면서 이거를 그냥 구구절절 설명한 게 아니라 만약에 한국을 이해하고 싶다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내가 밑에 적는 다섯 편의 책과 한 편의 영화를 봐라. 라고 이제 추천을 하는. 그냥 책플릭스네요. 그냥 책과 영화를 추천하고 있네요. 이코노미스트에서 책플릭스를 표절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책. 무슨 영화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려고 했어요. 일단 영화 한 편이 선정이 됐잖아요. 아. 기생충이지. 아. 미안. 맞췄어. 주윤호 기생충. 일단 기생충 나왔고요. 여러분 뭐일 것 같으신가요.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영화 한 편.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영화 한 편. 기생충. 영화 한 편. 기생충이잖아.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영화. 기생충이 한국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역사 영화? 아. 뭐. 명량. BTS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아. 뭐. 한국을 자꾸 이해하고 싶다고 하니까. 미나리 나왔습니다. 학업률이 들어가 있는. 아. 미나리. 미나리. 그렇죠. 서울의 봄. 예. 아. 뭐. 이런 거 도대체 이해할 수도 있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영화가 김기영 감독의 1960년작 영화 한여가 태어나기한 참전 영화. 선정이 됐습니다. 이거 안 봤는데. 한여. 아. 근데 그분 그거 아실 거예요. 2010년에. 맞아요. 다시 리메이크 버전으로. 아. 리메이크 된 건 알아요. 전두연 배우. 뭐. 이정재 배우. 윤여정 배우. 이렇게 나왔던. 아. 맞아요. 그걸로 기억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영화가 한국 영화 중에서 해외에서 인정을 받은 거의 최초의 영화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저도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기사에서 그 패러사이트 얘기를 합니다. 기생충 얘기를 하면서 기생충보다도 훨씬 이전에 한국 사회의 본질을 꿰뚫은. 한국 사회의 갈등을 꿰뚫은 영화다라고 하면서. 이 한여가 중산층 가족이 그 위의 계급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겪는 그런 일들을 다룬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서 왜 굳이 1960년대 이야기를 다시 영화를 다시 추천을 하느냐라고 이제 그 추천의 변을 뭐라고 적냐면요. 한국 사회를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고 여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 갈등.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고 있는 한국 사회에 흐르는 어떤 갈등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통과 현대문화 사이의 갈등이 있다. 그리고 여성이 가족에게서 대우받는 방식. 그리고 계급 간의 갈등을 이 영화에서 다 보여주고 있다. 한국 사회 구조를 다 담고 있다. 맞아요. 딱 그 맥락으로. 그러면서 그 불평등한 한국 사회의 남녀 간의 혹은 계급 간의 혹은 전통과 현대 간의 그런 구조. 그 갈등 구조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하면서 한국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 영화 한 편을 추천한다 라고 이제 적었습니다. 놀라운 게 이게 60년대에 나온 영화잖아요. 이게 지금 2024년까지 통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구조가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는 느낌이어서. 지금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 같은데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고 하고. 책은? 그렇죠. 책도 다섯 권이 이제 선정이 됐는데 한국 책이 두 권이고 나머지는 외국 저자가 쓴 책들이에요. 근데 그 외국 저자가 쓴 책들은 거의 제가 대충 보니까 거의 논문과 같은. 그런 이제 연구 논문과 같은 수준이고. 박해서본 한국. 한국 책 뭘까요 여러분? 혹시 맞춰보실 수 있으실까요? 파친코? 오. 한국 책인가? 외국 저자가 쓴 거죠. 어쨌든 이민 세대가 쓴 거 아니야? 그렇죠. 그것도 근데 요즘 감성에는 또 맞는 것 같은데. 뭐 채식주의자. 외국에서 유명한 책? 상반된 책. 외국에서 유명한 책. 아니면. 그럴 수 있지. 아 저는 그거. 아프니까 청춘이다. 굉장히 한국 사회를 관통하는 책 아니었나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프니까 청춘이지. 이코노미스트에서는 한국 책 중에 이렇게 두 권을 선정을 했는데 82년생 김지영 선정이 됐고요. 아 이거는 한여랑 약간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 선정 이유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여성의 삶, 그들이 겪는 고초를 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실 그 한국인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특유의 감성을 좀 잘 표현을 한 그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이 됐고 또 홍석경 교수의 BTS 길 위에서 아 이거를 추천하기 위해서 이 기사를 쓴 게 아닐까? 아 BTS 길 위에서? 왜냐하면 BTS 팬님, 자녀가 BTS 팬님을 이 기사를 읽어보라고 그랬다며. 아 그래서 사실 저 그 설명글 잘 보시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BTS는 싸이와 다릅니다. 부모님들. 뭐야? 그러니까 그렇게 써 있어요. 집에서 자던 싸이는 무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싸이와 BTS를 묶어서 생각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싸이는 다른 거다. BTS는 어떤 맥락이 있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러니까 괴로움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외로움과 괴로움과 성장의 메시지가 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약간 그런 거죠. 화양연화 이런 거.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뒤에 어떤 문장이 또 덧붙여져 있냐면 굉장히 기초적인 지식인데 이 BTS 멤버들은 이렇게 슈퍼스타인데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한국 문화의 특이한 점이다라고 까지 이제 언급이 되어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이거 읽으면 한국 문화 이제 싹 이해가 간단하게 되는 거죠. 이게 보면 이거 같아요. 둘 다 세계적인 관심사인 건 맞는 거 같아. 왜냐하면 BTS는 애초에 애초에 글로벌 스타고 그러니까 사실 관심도 BTS로 끄는 거잖아. 그게 있고 제가 볼 때는 82년생 김재형은 저출산이랑 100% 연관이 있다. 왜냐하면 외신이 외신이 봤다고 했을 때 한국이 저출산이 왜 저렇게 난리야. 한국하면 저출생이니까요. 우리나라 언론보다 관심 많을 때도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지금 댓글창에 아리랑 태백산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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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기 휘날리면 자기가 아는 얘기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근데 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렇게 두 권의 한국 책이 선정이 됐고 또 나머지 세 권의 책은 각각 외국 저자의 책인데 이거는 좀 제가 읽어드리는 것보다 책 표지를 보시는 게 더 느낌이 확 오실 것 같아서 표지를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첫 번째 책은 표지예요. 이걸 읽으라고? 표지 디자인부터가 디자인이 되게 예쁘지 않나요? 태극 무늬가 들어가 있네요. 투표하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투표하는 느낌이고 적혀있는 제목은 탑다운 데모크라시거든요. 이걸 제가 한국에 번역된 서적이 있나 하고 봤더니 없어요. 이건 없어요. 그래서 탑다운이 위에서 아래로 지시가 전해져서 내려오는 명령이 하달돼서 내려오는 방식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한국의 민주주의가 탑다운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교육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식으로 이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에릭 모브랜드라는 정치학 교수인데 이게 아니라 이 책이 이분이 워싱턴 대학교에서도 교수를 하셨고 서울대학교에서도 교수를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한국이 어떻게 독재 정권에서 민주주의 정권으로 이동이 됐을까 근데 그게 한국의 엘리트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었다. 라고 하면서 그 방식이 탑다운 방식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419랑 518을 부르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긴 했어요.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데모크라시의 스피릿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지금 그 진행 중에 있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프로그레스하는 중이다. 성장하는 중이다. 탄핵으로 대통령 끌어내려 봤냐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좀 특이한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어떤 설명도 있냐면 한국에서 라이트와 레프트라고 쓰는 정치에서 쓰는 용어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라이트, 레프트와는 좀 다르다라는 설명까지 이게 일부 적혀있더라고요. 사양이 보나고.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이 책입니다. 이것도 이제 한국을 딱 설명해주는 키워드가 적혀있죠? 삼성. 삼성. 뒤에 애플이 있네요. 뒤에 애플이. 뒤에 애플이 막 이렇게 동공지진. 동공지진하고 있는 그 책인데 이 제프리 케인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인류학자이자 언론인인데 또 이분이 이 삼성이 어떻게 애플이라는 테크 기업을 그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로 이기는 그런 큰 기업이 됐는지 그 성공 신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재벌 이라는 그 최벌 이라는 한국에만 있는 그 단어죠. 그 재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그거는 해볼만하다. 그렇죠. 특이하니까. 그렇죠. 삼성과 재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로는 아까 그 책 그리고 경제로는 이 책을 추천을 한 거죠. 나름 애쌌네. 관심이 되게 많네. 네. 그렇죠. 그리고 이분도 계속 애쓰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이 책을 다 알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이거를 조사해서 다녔는데 저 그거 있죠. 왜 막 대학교 때 안 읽었는데 막 발표해야 될 때처럼 열심히 그 리뷰 같은 걸 읽었어요. 근데 굉장히 보다 보니까 이 세 권 중에 한 권은 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뭔지는 뒤에 가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세 번째 책부터. 세 번째 책은 일단 제가 읽고 싶은 책은 아니에요. 세 번째 책은 The New Koreans라는 책이고요. 뭔가 조금 저 보이세요? 안 보여요. 뭐 동상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코엑스 어디 같지 않나요? 모르겠네. 왜 이렇게 태극 문양을 좋아해요? 한국하면 태극이지. 태극 문양. 태극. 태극 문양. 이 책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이 Koreans잖아요. 이 책은 앞에 정치 경제에 집중했던 책들과는 다르게 한국인,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분이 누구냐면 마이클 브린이라는 저자가 영국의 작가이자 기자였는데 전 주한 외신 기자 클럽의 회장이었어요. 한국에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이고 실제로 이런 외국이 본 한국 이런 식의 콘텐츠로 유명한 유튜브에도 많이 출연을 하시는 분인데 이게 이 책이 한국에도 한국, 한국인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된 책이에요. 제가 이걸 왜 보고 싶은 책에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까? 제가 왜 이거를 제외했냐면 이게 조금 옛날 얘기인 것 같아서 우리 세대의 한국인과는 조금 다른구나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하시냐면 한국인들은 뭔가 감정적인 것에 되게 휘둘리는 성격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정치를 하거나 어떤 기업을 하기 위해서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잘 알아야 된다. 한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어떤 예시를 얘기를 하냐면 반미도 있고 친미도 있고 반일도 있고 친일도 있고 이게 막 뒤집듯이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전 국민이. 그러면서 그 감정에 따라서 쉽게 이제 온 국민이 움직인다라는 식으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쉽게 말하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단편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서 이 책은 안 읽어야겠다. 네.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 책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다섯 권의 책을 한국을 이해하고 싶은 외국인들을 위해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표지 보고 재미를 지금 표지 쇼핑을 하고 계셔요. 표지가 약간 노재미다. 표지만 봐도 사실 재밌어 보이는 게 좀 있지 않나요? 앞에 두 권 번역 영어책 중에 앞에 두 권은 표지가 예뻤어. 수정비드 삼신 거 볼 건가요? 최벌 거? 아 저는 탑다운 데모크러시? 아 진짜? 오 정치적이네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 이만큼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정치를 다루는 왜냐하면 삼성은 워낙 많이 다루잖아요. 외국에서도. 근데 외국인의 시선에서 이렇게 분석을 한 책이 있었다니 있지 있지. 그래서 한국에서도 또 교수로 계셨었으니까 좀 궁금했습니다. 궁금하긴 하네요. 읽어오세요? 약속은 또 못하네. 약속은 또 못하네. 아 네. 거짓말은 못할 것 같아서 사실 수정PD는 이 책보다 지금 봐야 되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아 뭐 바빠요? 그 누구 없고 튀는 네. 누구 없고 튀어. 아까 그 노래 나갈 때 옆에서 저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게 영업을 해주셨어요. 최선아원서가 영업엔 진심이죠. 시사명가 CBS에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